한국국 한국 잠깐만요 이게 왜 안되지 잠시만요 네 됐어요 한국 네 읽어볼게요 한국 서울 김치 한글 강남 불고기 고려 한옥 태극기 한류 한국 싸운 소운 김치 네 한국 네 강남 문고기 한국 네 한국 한국 한옥 네 태극기 네 한국 네 이거 이름들이에요 이름 태 보통 이런 이름 베트남 하노이 밤미 오 태 태 태 태 강남 호치민 불고기 뭐 불고기 뭐라고 쨍 암특 쨍 베트남 꼼 땀 꼼 땀 꼼 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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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고려 명사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티엥벳 없어요 지금 두티엥벳 그냥 이름이라서 그냥 한국 한국 한국만 한국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서울 김치 한글 강남 불고기 고려 한옥 한옥은 한국 옛날 집 한국 진동 한국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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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집 네 한국 한국 집 한국 쌤 쌤 네 네 네 그냥 한국 아 올드 옛날 올드 옛날 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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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집 태극기 한류 단어는 그냥 넘어갈게요 문장으로 공부하는게 좋아요 문장에서 문장에서 여기에서 공부할게요 여기에서 공부할게요 아 아 한국에 가면 꼭 김치를 먹어보세요 한국어 가면 꼭 김치를 먹어보세요 한국어 가면 꼭 김치를 먹어보세요 문장에서 공부할게요 한국어 가면은 한국어 가면은 한국어 가면은 한국어 가면은 한국어 가면은 한국어 가면은 가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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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김치가 있어요 꼭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밴남 고 밤미 하고 같은 말이에요. 김치를 가지고 있어요. 모 몽 암. 추원 통. 이거 전통. 김치는 전통 음식이에요. 모 몽 암 하면 음식. 전통 하면 비슷해요. 한국말도 전통. 전통 음식이에요. 이렇게. 전통. 전통. 아 전통. 전통. 통통. 비슷해요. 생벨라 생한 쌤쌤. 전통. 전통 음식. 서울은 한국의 현대적이고 바쁜 도시입니다. 한국의 현대적이고 바쁜 도시입니다. 한국의 현대적이고 바쁜 도시입니다. 오후. 서울은 한국의 현대적이고 바쁜 도시입니다. 서울은 한국의 현대적이고 바쁜 도시입니다. 현, 동, 바쁜 도시입니다. 도시 도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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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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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꾸아항은 아마 꾸아한 한국 한국 아마도 이거 한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꼭이 들어갈 것 한국 한국 낭동 뜻 뭐예요? 낭동 낭동 바푼 바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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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동 바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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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그러니까 현대와 바푼 한국의 현대적이고 바푼 땀보 도시입니다 이렇게 네, 다음 한글은 아름다운 문자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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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름다운 문자체 네, 그럼 어메 네, 네, 네 아 música 알죠 아 알죠 아 아 조 있습니다 네, 네 OK 독 어떻게 한 한국 주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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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문자 회통체계 그 다음에 유명하다 노이티엥 유명하다 노이티엥 유명하다 이거 페이머스가 태행 안에서 유명하다는 뜻이에요 유명하다 네 유명하다 네 유명하다 노이티엥 노이티엥 네 유명하다 네 유명하다 오케이 강남은 서울에서 유명한 상업지구입니다 강남은 서울에서 유명한 상업지구입니다 아 도티구 도시지역 구 구 구 구 서울의 유명한 도티 라 땀보 쌤쌤? 비슷하죠? 땀뽀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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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도시라고 그래요 도시? 모티 같은 말 구는 구역 에어리어 구역 구역 도시 구역 입니다. 강남은 서울의 유명한 도시 구역 입니다. 좀 이상해요 상업은 커머셜은 비즈니스인데 요거 아니에요 조금 달라 문자 불고기는 한국의 대표적인 고기 요리 중 하나입니다. 도시 구역 도시 구역 도시 구역 도시 구역 한국의 보다 접시 구역 구멍 Quand 수어 구역 내가 구역 자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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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요리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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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능은 아마 이거 아니에요. 굽자, 구이. 그릴 그릴 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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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 또는, 또는 구이, 능까 하면 물고기 구이, 능 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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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불, 능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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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 불, 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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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 이거만 불복이, 불로 이렇게 굽는다 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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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 어려워, 오케이 다음 고려는 고대 한국의 중요한 역사적인 왕국입니다 고려는 고대 한국의 종류한 이영사조님 왕국입니다 고려는 고대 한국의 종류한 이영사조님 왕국입니다 이영사조님 왕국입니다 역사에서 관중입니다 역사에서 관중입니다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중요한 고려는 고려는 900년대 900년대 남 남 남 이때 있었어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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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대부터 시작해서 1392년까지 있었어요 고려 1392년 모바 진 아이 고려 고려 아니 아니 보다 아니 오케 오케 네 네 다음 한옥은 전통적인 아름다운 한국의 집입니다 한옥은 전통적인 아름다운 한국은 네 네 네 한옥은 전통적인 아름다운 한국의 집입니다 네 네 한옥은 전통적인 아름다운 한국의 집입니다 네 한옥은 전통적인 아름다운 한국의 집입니다 네 네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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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또 태극기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네 바 Jake คร 아 전통 영능 지금 세상 우리 script 저희 ek wat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그리고 ician 마오도 마오도 과 반간 반간 색 색 마오 마오상 마오상은 파란색 으로 오이 오이 으로 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찢게 디자인 찢게 디자인 찢게 어디 디자인 아름답게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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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게 오케이 한류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인기를 나타냅니다 한국 문화의 사게 조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인기를 나타냅니다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인기를 나타냅니다 오케이 한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인기를 나타냅니다 오케이 한 한국 문화의 한국 문화의 인기를 나타냅니다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인기를 나타냅니다 한국 문화의 유명 Goodnight 네 한국 문화의 공학적인 인기 한국 문화의 area 台 수, 봉변, 도안가오, 부화한, 한국, 한국의 도안가오 도안가오는, 아 이거 세계, 세계, 글로벌 세계 도안가오, 글로벌 인기 인기 사이 사이 세계 이, 예, getir 비 passar 느꼐 희 한 ung 한국은 한국인가요? 네. 한국인가요? 그런데 한국인가요? 한국의 세계적인 인기 있는 한류가 나타납니다. 조금 이상해? 한국인가요? 그냥 가요. 한국에서는 각종 행사에서 서로 다른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빠. 나 이해가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약간 문장 달라서 그래요. 글로벌이 또한 가요 글로벌. 또한 가요. 세계. 그리고 글로벌. 한국의 세계의 인기를 미우통으로 나타납니다. 미우통? 뭐죠? 대표합니다. 어디요? 여기 나타냅니다. 대표합니다. 아 나 대한이다. 비옥통. 오케이. 다시 읽어요. 한국에서는 각종 행사에서 서로 다른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서로 다른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른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른 음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른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수 있습니다. 수 있어요. 미울 수 있어요. 있습니다라고? 있습니다. 곧에 혹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곧에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곧에 중독 즐길 수 있습니다. 곧에 할 수 있어요. 두 롤의 뜻은 다른 음식입니다. 음식은 다른 음식입니다. 서로 다른 음식입니다. 서로 다른 음식입니다. 음식을 즐기다? 네. 곧에 중독이 즐기다고. 두 롤의 뜻. 아마 행사에서 이거 같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오케이. 이거 조금 정확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읽고 마무리해요. 한국, 서울, 김치, 한글, 강남, 불고기, 고려, 한옥, 태극기, 한류. 읽어보세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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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한글, 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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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가면 김고 김치 룬 거고 세요 한국 김치 뭐 먹은 전통 한국에 가면 김치 룬 거고 세요 한국에 가면 김치 룬 거고 세요 한국에 가면 김치 룬 거고 세요 한국은 아름다운 운자제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김치 룬 거고 세요 한국에 가면 김치 룬 거고 세요 한국에 가면 김치 룬 거고 세요 문고기는 한국의 타변적인 고기 요리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한국의 타변적인 고기 요리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한국의 타변적인 고기 요리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한국의 타변적인 고기 요리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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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These lo菜을 dependent upon hungry 요리 중 하나입니다. 음식은 overview 중 하나입니다. 타변 한국한 타변이잉으로 제ろ의 dizer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케이? 네. 네, 땀빼. 네인. 오케이? 오케이.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빠이.